자 다음입니다 화개에 나왔는데요 화개학은 논리 맥락을 잡아봅니다 통론에서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죠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개별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뭐 배웠어요?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입법을 배웠고 행정계획을 배웠고 행정행위를 배웠습니다 이때 이런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행정작용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밖의 행정행위 중에서는 행정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화개학은 여기서 보면요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단계적 행정결정으로 나옵니다 단계적 행정작용입니다 물론 행정행위일 때가 대부분이겠지만 결의다툼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알아두십니다 화개학이란 확실한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 누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행위를 발령하겠다 또는 발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화개학은요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견의 표명 중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한 특수한 논의에요 그래서 화개학은 신뢰보호 원칙의 파생 법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약 약속을 한다는 것도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견의 표명인데 공적견의 표명 안에 속해 있지만 확약은 처분청만 할 수 있어요 처분청만 할 수 있고 일정한 처분에 대한 구체적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거 조문 한 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확약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확약의 처분성 확약 자체가 처분성이라고 하면 취소형의 대상적격을 충족할 것인가 자 판례는 부정하지만 학자들은 긍정합니다 그리고 확약의 요건 이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내용이고